1. 2. 1. 2. 3. 3. 5. 5. 6. 5. 6. 7. 7. 8. 9. 9. 10. V-R 하는 곳인가요? V R V R 선맥 Paul 나섰어? V R 나는 사이에 두고하지 마라 줄래? 당신은 콜해 V R 하는건가요? 팀은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을 할 거고요 K VS K 팀 가리키 하네 그냥 하믄 재미없게 K VS K 오 이 그러면 b형이랑 아름을 딱 조금에 rebound 일단 게임을 잘 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가는 게 유리하겠지 첫번째 그댕곤 저랑 대겸을 거리고 가고 가야하세요 저 오늘 딱 원할지 짐خر 갔들어요 가위바위보 outra 구분땅한 bios 인정한西이에요 그러лу 시험 girl 가위바위보가 사신거 아 그럼 랜덤이네 바로 순서대로 가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정하십시오 안내면 진거 가위보 가위바위보 나 뭔가 남준이팀일거 같아 뭔가 이 호비랑 지민이 이게 나갑니다 안내면 진거 가위보 게임보단 분량입니까? 지민씨 이리로 오시죠 자 이제 수강 지민이요 마지막 수강을 통해서 이기신분이 3명이 갈지 4명이 갈지 정하셔서 그 팀으로 나눈거구나 성신형 아니면 정국이가 나가있던데 마지막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성신형 아니면 정국인데 제 이름 적혀있는거 아니야? 정국인거 같습니다 4명 4명 할거에요 3명 할거에요 아니요 어? 잠시만 아니 그건 니가 선택해야지 좋을지 안좋을지는 모르는거야 4번의 게임을 3명에서 할지 4명에서 할지 저는 안받아주겠습니다 오케이 3번이라도 더 할수있었죠? 자 이제 팀원들 발표해주세요 자 R팀 더 가시죠 R팀 한 명 R팀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정국 정국 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너무 깁니다 야 이거 너무 깁니다 형 라인인데 맑 라인은 안 되긴가 이거 Y미션 오디 아니야 아 너무 깁니다 흐리다 진짜 허비형이 랩마뱅보다 형이 2월생임 예 이제 팀이 정해졌으니 게임 설명 이전, 대중불을 먼저 작성을 하고 클래식이 그건 무슨 거야? 클래식 같은 거에요 나 VR하면 열차만 타도 되게 좋아하는데 가시죠 가시죠 열차만 타나요 벌칙이 주어질 예정인데요 어떤 벌칙인지는 마지막에 버스게이머 아닙니다 이제 일해야 재밌지 다음으로 3개의 게임을 들어갈 수 있게 앞서 맛보기 무야를 준비해 주세요 맛보기 무야 먹기 죽게 아니야? 하나 둘 셋 자 지금 시간 안 짰는데요 그럼 시간 혼자 여기 남아있고 우리 나갔잖아 추가 인증 뭐 뭔지 모르겠지 지민이 형은 좋아하잖아 야 이런데 있으니까 저 제대로 느끼겠다 이게 막 움직이는 거 아니야? 위에 있습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따 리아나 이거 형 머리가 머리 멋있어요 지금 머리에 하트가 하나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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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이거 안 볼게요 이야 이 리아나 어디야 이게 하하하하하하 왜 근데 왜 이렇게 해놔야 형 부끄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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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앞으로 좀 헤쳐야지 다시 시작합니다 가자 가자 시작한대요 시작한대요 야 출발해 어디 가는데? 야 시작했다 야 시작했다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야 주 혼자 가냐 왜 어떻게 하는 거야 너 뭐야 안 가요 어떻게 하거든 야야야야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여? 어류 났어요 어류 내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야 얘네 제정신이 아닌가 왜 여기서 야 지민아 너 줄게 뭐야 나 멀미할 것 같은데 보드로 저게 가능하다고? 나 진짜 타할 것 같아 야 근데 여기서 볼 땐 되게 없어 보인다 아 여러분 저처럼 벌리 있으신 분들은 심해요? 토할 것 같아 아 그래요? 나 진짜 토할 것 같아 아 진짜? 우와 아 재밌겠다 와 지친 거 진짜 우와 되게 웃기다 되게 웃기지 않나 우와 깜짝이야 와 와 이거 어느 정도인 거야? 오우 이거 좀 이거 멀미한다 아 진짜? 우와 와 자 정국이 맛보기 한 번 더 하자 정국이 가자 와 잠시만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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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아 진짜 근데 얘가 좀 심한거에요 멀미가 아니에요 형이 심한거에요 나 나 모르겠어 나 하나 토할테 이제 나 하나 토할테 이제 다 토할테 야 또하면 좋은 소림도 나오겠다 야 레츠 고어 형 어디요? 야 왜 내가 하나에 떠있냐 뭐야 이거 형 이제 날아갔어요 바람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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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ure 와 왜 왜 네가 움직일려고 해야해 네가 하는거 아니야 아니 아 야 야 너 비어 pull 이여 근데 chain 저 VR을 직접으로 죽일 줄 아는 사람이네, 얘는. 이거 완전 재밌다. 재밌어? 어, 완전 재밌어. 잘했어요, 끝났어요. 다 끝난 거야? 대신 제가.. 근데 형 진짜.. 대신 제가 효과함으로 형을.. 여러분들 이거 멀미합니다. 진짜처럼 형을. 헐, 참. 야, 소희 진짜 즐긴다. 야, 안 오지라? 저한테 재밌어요. 아, 진짜 재밌다. 하이파이, 하이파이. 어, 너무 재밌다, 야. 자, 한쪽이 고단한 관계로 우리 체험은 딱 제이홉실까지만 하면 어떨까요? 아, 어차피 게임하면서 다 느끼실 텐데. 그렇지. 딱 우리 다 그런 모습을 제이홉실까지만 딱. 네. 다시 봐요. 토비가 구야를 안 해봤대요. 저희는 해봤거든요, 나머지. 야, 진짜 너무 재밌다. 아, 근데 야, 야, 야. 아, 진짜 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야만 멀면 아예, 쉬고. 우리 안 해봐도 돼? 태용이, 너 갈래? 아니, 아니, 아니. 우리 셋은 해봤어. 토비가. 너만 해보면 돼, 이제. 와, 진짜 재밌다. 그냥 사는 거구나. 내가 보드 못하지만 대비만족할 수 있어. 뭘로, 뭘로 할 거예요? 보드? 자, 갈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마음이 준비 안 됐어요, 잠깐만. 자, 갈게요. 호바, 이제 롤러. 호바, 너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된다. 오케이, 간다. 호바, 간다. 우와, 출발.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오빠, 아니, 오빠. 오빠, 조심해, 조심해. 떨어져, 떨어져. 오케이, 오빠, 조심해. 오빠, 조심해. 잘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잠시만요, 잠시만요. 호바, 내려간다. 우와, 야, 진짜 갔다. 오, 그렇지, 조심해, 떨어져, 떨어져. 너무 내려가세요. 어, 독수리, 독수리, 독수리. 야, 왜요, 뭐야, 뭐야, 뭐야. 독수리, 독수리. 고리카, 고리카, 고리카. 야. 어, 여기, 여기. 으, 여기.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오, 적나마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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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astle.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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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타고 있는 거 아니죠? 형 같이 타고 있는 거 아니네요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위에 조심해 그냥 부셔 부셔 둘 준비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앵무새를 널 축하해주고 있어 그렇지 너 도대체 옆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오 그만 타고 있는 거 같은데 아 대단했어 허비 형은 100점이야 100점 형은 대단해 2회 분량 강하다 아 역시 멋있어 우와 대박이다 이거 야 이 롤러버스 진짜 타는 거 같아 어때? 진짜 타는 거 같아 형 오 기대되는데요? 기대되는데? 잘 할 거 같아 뭔가 이게 제일 쉬운 거에요 아 그래? 옆에서 약간 생생하게 괜찮았어? 형 제일 쉬운 거래 아 진짜? 체험을 나도 한 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1라운드 하면 될 거 같아 어 태형이 어떻게 해볼래? 해볼래? 우리 또 해야돼? 1라운드 그래? 해보고 싶어 해 해 해 해 해 해 하자 하자 에피타이저 어 보드 괜찮았어? 완전 재밌었는데 그래? 아 근데 이게 맛보기라고? 어지럽다는데 됐다 됐다 간다 아 내가 했던 거네 뭐야 뭐야 오 바이크 아이 바이크 뭐야 내가 했던 거야 내가 했던 거야 어우 어 비영 줄긴다 지금 춤추는 거 같아 야 뭐 멋있는데 어제 쟤 CF V가 오는 거 같아 지현아 Huh cf 아니라고 CF요? 비영 표정 입을.. 입을 왜 절으고 있는거야 어떠해 아 지금 바람을 즐기고 있어 바람을 컨트롤하고 있어 바람의 왕자야 지금 머리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 널 윙글프린스라고 부르겠다 태형이 봐봐 태형씨 대상 한 번 알려줘요 하늘을 날고 싶어? 나처럼 해봐 We are 다 끝났네 야 멋있었어 야 이거 진짜 야 거의 한 편의 CF였다 진짜 야 태형아 너 짱의 짱 너의 조회사체가 VR의 새로운 장르 저 머리가 더 재밌어 지금 또라고 소리 할 때 대박이었어 자 이게 맛빼기죠 맛빼기 오케이 맛빼기 재밌었다 자 오케이 박수 합시다 맛보기가 이 정도인데 진짜 게임은 어느 정도인지 살벌합니다 벌써 근데 저는 멀미할까 봐 걱정이거든요 이 게임 문화의 발전이 나오고 정말 대단합니다 자 1라운드로 스폰트의 게임은 오버테이크 오버테이크가 오버테이크라면 거꾸로 뒤집힌다는 건가요? 스폰트테이크는 안 돼 아 오케이 이걸 대전하는 거구나 저거를 허비하고 나랑 작은 차 게임했는데 허비하고 이겼는데 아 내가 또 레이서죠 레이서 엄청난 레이서 레이크를 제기해 레이서 우승기 쫙 빼고 레이싱 숙장아 수비야 운전 좀 합니다 나는 안 믿냐? 수비양이 지금 운전 좀 합니다 운전 좀 합니다 우리 팀이었구나 오케이 렛츠고 1라운드 고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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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첫 번째 선수 합성해 주세요 저 번째 선수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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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어 뭐야 이거 뭐야 렛츠고 여러분 정말 엄청난 득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송코너는 윈드프리스 그리고 VR을 온몸으로 즐기는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 바로 코넬 렛츠고 거의 이 둘의 얼굴만 봐도 재밌겠습니다만 오늘 이 둘의 잘생긴 얼굴은 아쉽게도 나오지 않겠습니다 탭자스 투어트 자 오늘은 어떤 분화해줄지를 보여줄지 둘 다 이종, 버텀 이종 버텀 이종 버텀 이마스 네 대한민국 남성을 평균가할 수 있죠 네 잠글로 전 1점입니다 그냥 스테이 차로 운전할 수 있죠 운전 운전하십니까? 스테이크는 면허 따는 기회로 한 번 해보세요. 스테이크는 역시 조이스팅이죠. 그렇죠. 오케이 지금 두 베스트 드라이버가 뭉쳤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B 형이 손가락을 풀고 있는데요. 자 게임 투고.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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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출발이 안 나와. 출발합니다. 밑으로에 가스를 넣고 있습니다. 뭐야. 출발하죠. 뭐야 뭐야 뭐야. 차가 만들어진다. 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네스카는 블루카. 대한민국입니다. 와. 자 B 형. 위험 보세요 B 형. 내가 좀 긴장되는데.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경주합니다. 악세 바라고 주시고요. 오케이. 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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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형 먼저 선수로 치고 나가고 있어요. 자. 다른 차들도 많아요. 다른 차들이 같이 다니고. 오. 장애물이 많아요. 진씨 2등. B씨 3등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진이 형 1등. 선수로 가고 있어요. Sim. 야 하하하하. 근안險 זה. 성공해야 coin 안전운전하세요. 오오오오오. 태형이ya 되게 칭착하네. 태형이 glaube 잘한다. launcher sarcasmuten dific 이 человек 잘 끝나고. 아딜요 이 가운데ери다? 야 태형이으로 に뚜하겠다. 요 피み이. 요 피 없이. ㅇㄴ 여기에. 요 피sil옷. 요 피рам이 투하셨으면 좋고 실패해 보셨어요. 그렇지 그렇지! 진영 그릇 탔어! 아 태영이 match D New England 자 이대로만 가 boleh Aufgabe 진시 오오~!! 오오~!! 고 professor 어 себе 지금 B 형 어떻게문에 B 형 빌려고 야 B 형 எ 붙 Za M 7 맞아~! 형 뒤에 보고 있어요 야 B형 잘한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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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총을 쏴 오 야 야 이제 B형 2등 자 다음부터 지금 어찌 자 아직 1등을 뺐습니다 아직 몰라요 1 야 야 야 역시 즐기는 자가 이깁니다 형 야 이거 역시 잘 타는구만 하들 아 이겼습니다 아 아 태연 태연 올려 아 아 정말 끝나기 한 3초 정도 적지만 될 수 없다 자 재영욱씨 앉아주세요 변수구에 너무 잡아 넌 내 뒤만 따라오게 될 거니까 재결들어가 좋아 너는 내 삶에 하 하 저는 한 손 가겠습니다 한 손 운전 여러분 너 형 스타트 했어요? 어? 스타트 좀 눌렀어요? 뭐 어떤 사람들이? 몰라 자 갑니다 야 이거 진짜 신기해 위에 봐봐 위에 위에 봐봐 위에 위에 봐봐 위에 위에 봐봐 위에 사방 아닌가요? 우와 우와 오 야 슈퍼카다 슈퍼카 형 방금 뺑미러 만진 거예요? 네 밀어봤습니다 여러분 안전메트 했나요? 우와 달릴 준비네 오케이 갑니다 오우야 제게이 준비됐어? 뭐야 뭘 골라야 되는 거야 이제 갈 거예요 원래 주먹치기 같은 거 하냐 아니야 살리기 전에 오케이 제게이 자 렛츠고 내가 왜 쓰고 있어 봐봐 이 코스를 파고들어 알겠어? 이거 말한 말이야 오케이 제게이 오케이 제게이 동전 유İF는 좀 안정동인데? 호피는 안정동인데? 호피가의 역전홧이예요 오 마이 제이홉 나는 김석진 팀인걸 잊지마 김석진 팀은 팀이야! 김규야! 우라카 쟁겨버려! 그렇지! 제이홉 준비 됐어! 너무 느려 제이홉! 빨리 따라와 제이홉! 제이홉 너무 느려 제이홉! 제이홉 완벽한 선두로 올라섭니다! 제이홉 완벽한 선두로 올라섭니다! 제이홉 완벽한 꼴찌! 아, 오늘 일어로 축하드립니다! 제이홉! 너무 느려 제이홉! 제이홉! 아, 제이홉! 제이홉! 지금 일자나 걱정 다했어요! 제이홉! 제이홉! 자, 야, 오케이!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 코스 파트! 안으로 들어!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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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홉! 이거 죽겠어!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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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이홉! 내이홉! 나 왜 줬어! 내가 줬어! 야, 져고했어! 너 나 왜 줬어! 나 왜 줬어! 우리가 가족으로 만나면 돼 내가 넌 김석진 팀이 아니거든! 제이홉! 아,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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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운전은 당신대가 안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당신들은 콜에 버프를 받았습니다 오케이 고마워요 제형 야 근데 막상막하겠다 진짜 마지막에 형 팀 바꾸려고요 아 그래? 자 우리 첫 번째 1라운드를 아이템이 이기셨죠 예스 2라운드를 해볼까요? 2라운드를 뽑아줄래요 그걸 정하시면 돼요 오케이 우리 팀별로 꺼도 돼요 잠시만 이번에 지민이 이긴다 지민이 이긴다 어쩔 수 없어 내가 한 번 다 이겨 오케이 지민이 오 자신감 뽀뽀 뽀뽀 내가 다 이겨 2라운드는 다들 하는 거 아니야? 네 다 들어가는 건데 누구 팀 먼저 할 건지 근데 R팀이 먼저 아니 V팀이 먼저 갈까 V팀이 먼저 갈까 V팀이 먼저 갈까 V팀이 먼저 갈까 자 두 번째 게임은 케이크 죽기 아 나왔습니다 케이크 죽기 건물 끝에서 케이크 죽기 T-10 decide 랩 Z-10 은어 2라운드 Q. 여러분 먼저 시민이 V팀 자 그러면 우리 게임을 하러 7층으로 올라가시죠 자 가봅시다 렛츠고 렛츠고 자 첫번째 누구였냐 일단 지민 대 슈가 형 위라설? 나 한 번 더 한 지민이랑 붙어야돼 안그래도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자 우리 V팀에 우리 지민군이 시작을 합니다 자 호공콜렛 자 자신있어요 지민씨? 아 자신있죠 야 이거 걸으면 걸어주냐? 그 제자리 걸으면 되는 거 아니야? 고소공포증 도시를 구해주세요 하늘에서 자유롭게 몇 층 눌러야돼? 옥상 지민아 이거 마치 영화에서 본 한 장면 같은데 지금 엘리베이터에 있는 아 들어와 문이 열린 순간문자 2분입니다 문 열렸어요 지민씨 지민아 2분이야 나 2분 가고 있어요 지금 야 지민아 빨리 빨리 우와 이거 진짜 높다 지민아 잘못하면 떨어진다 조심해야 돼 사람이 가장 동포를 느끼다 난 똑바로 올라가 몇 층이야 저기네 뭔가 방향이 잘못된 거 같은데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케이크 잡아야지 왼쪽으로 당황 야 우리 팀 아니야 으취 야 왜 뛰어 왜 뛰어 왜 뛰어 왜 뛰어 왜 뛰어 왜 뛰어 지민씨 이게 이게 뛰어내는 게 아니에요 지민씨 지민아 케이크를 잡아야 돼 자기가 뛰어내리고 있어 야 아니 2분 나간다 2분 나간다 2분 나간다 와 이거 죽인데대 지민씨 다시 엘리베이터하고 가야돼 야 이거 진짜 이거 아니다 이거 환장한 소리가 들린다 자 전부가 뒤에 팀이야 이야 태형아 네 친구야 여러분 한번 꼭 뛰어내려 보세요 야 진짜 때리지 마세요 야 너 알아서 해 이름은 이민 게임을 보게 됐습니다 와 자 여러분 케이크를 죽으셔서 엘리베이터로 놓으셔서 케이크를 다 먹어야 돼요 2개요? 와 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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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습니다 오케이 야 저 지민아 케이크 2개 먹어야 되는데 와 씨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내려가 내려가 야 끝났어 야 씨 야아 아 우와 우와 씨 다 먹었는데 야 먹어요 아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셔야죠 야 너야 이 바보야 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잠시 다시 하세요 이분이 지났어 이분이 지났어 실패죠 아니요 아 성공예고요 아 성공예? 오 대박이다 형 왜 이렇게 갖다 놓고 야야야야야야 순식간에 형 이거 진짜 생생해요 형 엘리베이터로 갖고 와야 돼요 아 그래? 엘리베이터 갖고 오셔서 집어서 갖고 와야 돼요 진짜 빨리 가야 돼요 야 나 차요 야 나 차요 야 재일지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야 들어가 올라갑니다 어 저 슈바에 뭐가 지금 게임 캐릭터 같아 지금 야 가상게임 같다 아 슈아 춤 한번 춰 보세요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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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는게 바로 슈그 진짜 힘들다 이게 힘들다 알았어요 형 그 통나무 저 통나무를 그냥 들면 되거든요 와 진짜 여러분 케이크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대박이죠 형 탕나무 되면 케이크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형 땀 더 가야돼 형 더 가야돼 형 더 가야돼 좀 더 가요 좀 더 가요 그렇지 그렇지 아 역시 형 집어 죽을 수 있어 야 에이 에이 그렇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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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야돼 집어야돼 야 come over 아유 맛있다 몇 개를 먹은 거야? 야 안 먹었대 안 먹었대 다 먹었어 뭔 소리야 안 먹었대 안 먹었대 다 흘렸대 다 흘렸대 다 흘린 거네 못둘 다시 먹어 그걸 다 먹었는데 아 제가 먹으면 소리가 난대요 진짜 한 번 더 해봐요 형 다 빨리 눌러요 다 안 집고 두 개만 집어야 된대요 아니 다 안 집고 두 개면 어떻게 집어 아까 그러면 주민이 두 개만 집지 않았어 두 개만 집어야 돼 주민이 두 개만 집었다고 아니야 딱 두 개만 집었다고 두 개만 집었어요 아니 두 개만 어떻게 집어 에잇 야 야 야 야야야야 하나야야야 아니 하나 더 먹어야죠 진짜 없어 근데 쩝고 해야지 쩝고 내려갔다 와야 돼 쩝고 해야지 쩝고 해야지 아니 나 먹었다니깐요 아니 먹었어 와구와구 소리가 났어 와구가 다 났어 한 네다섯 개를 먹었어 그럼 아까 하나 먹고 집으로 하나 먹고 임정해서 성공을 할게요 오케이 형 소리가 안 나는데 와구와구가 아 윤희아 못 떨어져봤는데 형 한번 떨어져봐요 예아 아 거기 벽이잖아요 여기 형 바로 앞까지 돌진했다 형 코 박을 뻔 다음 분 다음 분 다음 누구야 B형 B형 나야 아 나 긴장돼 2번 판을 이겨야 되지 않겠나 아 와 근데 이거 진짜 높아 야 이거 이건 줄 알았어 아 높아 높아 야 토할 것 같아 높아가지고 왜? 형 막 다 토할 것 같은데 너도 왜 되게 예민한 거잖아 아니 나도 나도 토할 것 같아 난 약간 뭐 약간 이런 류를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아까부터 얘네 둘만 토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 맛보기 한번 해볼래? 아 그래 아 그래 맛보기가 어딨어 우리 갈 갈 오 야 위로 다시요 오 호시인데 오 여유 있어요 요즘 타요 도착했다 왔다 다 왔다 오 오 오 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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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두 개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뭐야 이게 야 야 어떻게 지는 거야 와 나 한 번도 한 번도 저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와 진짜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언제 해봤어 야 야 야 무슨 애 와 와 끝난 거야 태형이? 어 끝났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진짜 이거 와 진짜 다시 봤어요 상상도 상상도 없었고 많이 많이 해봤죠 형 형아 형아 좀 멋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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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누르면 되는 거야? 에 어 형 형 형 형 OK OK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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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눈이 뿌얗다 형 왜 이렇게 뿌얗쳐? 너 뭐야 구라는데 아니 다시 이제 자.. 에허흑 저게 아 왜 나야 나랑 나도 나 나고! 오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 야 이거 뭐야, 뭐야!? 어? 미안해! 야 이거는 진짜 인정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